시간대였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금요일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에게 호흡이 있게 하시고 신하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녀를 움직인 그리스의 제자로서 능력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의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리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먼저 늘 영적인 것을 구하되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가진 한계를 하나님이 격렬히 여기시고 채율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근본적인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배경입니다. 6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마녀의 아버지시라 마녀 위에 계시고 마녀를 통일하시고 마녀 가운데 계시는도다. 아멘 마녀를 움직인 제자들 제자들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마녀의 주제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길부터 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마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보금 안에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보금 밖에서 자꾸 찾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단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죠. 에덴 동산 사건, 노아 공수 사건, 바벨다 사건 이게 다 사단의 역사입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를 멸망 속으로 몰고 가려고 한단 말이야 어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우상으로 인도해서 보금의 길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죠. 1단계가 그러다가 2단계가 교회 다녀도 좋으니 보금을 깨닫지 말라 또 3단계가 뭐예요? 보금을 깨달아도 보금을 믿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네가 비록 깨달았지만 보금을 완전히는 믿지 마라 또 보금을 믿어도 또 보금을 믿어도 길을 찾지 말라 보금 바깥에서 길을 찾아라 길이 여러 개 있지 않느냐 사단은 항상 우리가 깨달음은요 우리 마음 상태를 알고 조금씩 조금씩 거기에 따라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립니다. 엉뚱한 길을 가도록 자, 이 길을 찾기 전에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보입니다. 항상 영적 서밋,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먼저죠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되게 하는 것이다 성령은 항상 하나되게 합니다 편하게 보금만 해서 편하게 그리고 만율을 통일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이 됩니다 또 마무를 충만하게 한다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이 힘을 얻어서 먼저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습니다 자 둘째 우리는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우리 안에 견고한 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말선보다 높아져 있는 자기 생각에 견고한 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없는데 이게 예매만 보드라인이 있다고 해요 항상 말선보다 내가 더 높아져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인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남에게 막 떠벌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말선보다 높아져 있는 나의 생각에 견고한 진들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구원받은 자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 충실하지 않으면 원리가 뭐요? 길이라는 거잖아요 이 길을 따라가라 해야지 인생이 편안해지고 지속성이 있고요 통일성이 있고 인도를 받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만에 먼지는 2% 부족하다 말이 세상 말이 있듯이 먼지가 약간 부족한 것처럼 그래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2%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대형사고가 일어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는 보통 아차 싶지만은 대부분 늦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이 와서 집을 짓고 있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세 번째는 뭐냐 마귀가 믿는 사람에게도 틈을 탄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는데 사단의 망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도 있지만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이게 연결이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신함과 상처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생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뭡니까 구해야 되는 겁니다 길을 찾아야 된다 길을 찾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둘째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성전 그리고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 바꿔야 된다 셋째는 기도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내 삶 속에 기도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성삼이 하나님 인마누엘, 위드 인마누엘 원리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사건, 문제 속에 함께 하시고 오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홉 가지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리고 시대에 살릴 증인될 것이다 이게 393이잖아요 그리고 공중근시의 자본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잖아요 이게 끄을 능력을 위에서 내리는 권능 이게 오력이잖아요 이걸 기도하면요 미래가 보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떨 이걸 이제 내 업과 교회에 세워야 되는 거고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증거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본질과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든지 길을 따라가야지 편안하게 누려지는 거지 이게 차가 언덕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차는 차가 가는 길이 있고 상선 배는 배가 가는 길이 있고 비행기는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잖아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비게이션은 뭐 합니까 어디를 가긴지 목적지가 딱 세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있는 좌표가 정확하게 잡혀져야 어디로 가는 겁니까 목적지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미국 같은 데는 보면 날씨가 흐리다든지 굉장히 깊은 산속에 가면 GPS가 내 현재의 좌표를 추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고 스톱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내 내비게이션의 원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좌표를 가장 잘 알죠 그래서 요즘 내비게이션은 옛날 내비게이션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같이 넣어야 되는데 요즘 내비게이션은 내가 있는 출발지는 안 적어도요 목적지만 딱 넣으면 바로 딱 가이드를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적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좌표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추적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안내를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목적지를 분명하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지, 좌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따라가는 게 랩런트 7명이 뭘 잡았냐 하나님이 주신 은약의 증거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잡고 초대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증거, 은약의 증거를 붙잡고 로마 보고마의 길을 간 겁니다 그게 말로 하자면 테스트먼트잖아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테스트먼트를 하려고 하면 테스트를 받아봐야 멘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엘리스야가 테스트를 딱 받고 로데엔나무가 여기서 내가 죽겠다 할 적에 호랩산에 갔을 적에 하나님의 유신 멘트를 세미한 멘트를 받잖아요 출천 제자 숨겨놨다 엘리사부터 찾아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 증거를 붙잡고 로마 보고마의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테스트먼트가 돼야 됩니다 그게 그냥 교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말틴 루트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종교개혁자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여기 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증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 이건 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말씀 따라가다면요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을 따라가요 이제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은약의 증거를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요 능력의 흐름을 따라요 우리는 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에베스 3절 하나님은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한대요 평안의 매는 질로 4장 3절에 보니까 마녀의 주제시다 마녀의 아버지시다 여러분이 정말 뭡니까 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나로 매해야 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길을 가야 되지 교회를 늘 불안하게 만들고 뭔지 모르지만은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 뒷것이 좋지 않습니다 자, 마녀의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마녀의 아버지 마녀 위에 계시고 마녀를 통일하시고 마녀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마녀의 주가 되시는 또 마녀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면 돼요 10절에는 마무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마무를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시는 능력을 따라가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그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다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핏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불신자가 볼지는 예수장이 뭐 저리 허풍이 많냐 싶을 정도인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것이다 왜냐?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 그 사람들은 합리성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초합리성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합리성을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 사람이 볼지는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고요 인간은 객관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합리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합리적으로 살려는 삶을 추구하는 거지 객관적으로 살려고 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지 내가 지금 그 추구하는 중심은 좋은 거로 이해를 하지만 내가 가고 있는 일이 과연 정말 객관적인지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일이 진짜 과학적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과학을 만드셨지만 초과학적이고 하나님은 모든 걸 질서 있게 움직이시지만은 객관적으로 움직이시지만은 보편적으로 움직이시지만은 가장 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오늘 누려지고 전달하는 주역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 교회의 본질 구원받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본질과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보금과 세 가지 뜰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놓친 해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소와 이게 성전을 뭡니까? 놓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금의 세 가지 뜰이 없던 성전 그래서 바리세인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는 본질을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보금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여기에는 주로 말씀 전하는 사람 기준으로 했는데 통력팀, 방송팀, 성가대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직분을 받아놓고요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직분을 놓고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딱 맡으면 거기에 대한 망대를 세우고요 계속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길을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근체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뭡니까? 다수 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이 있는 것까지 더 주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뭐 받아놓고는요 그냥 땅에 묻어나고 얼떼보면 진실돼 보입니다 양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왜 그래 이야기했습니까? 왜 악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악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자나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했으면 내가 너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자나 받고 앉아있지 왜 너에게 맡겼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뭘 보시냐 여러분이 직분을 맡고 결과도 결과지만은 이 충성되게 헌신하려고 하는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게는 달란트까지 예를 들면 잊어버렸다라고 할지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뭔가를 안 남겨서 그렇다 이런 것보다는 악하다는 말에 네가 안 남겨가지고 악하다 이래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남길 수도 있는데 뭘 안 했냐 합심을 악한 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계속 네 게으름을 뭘 가지고 우리도 늘 이야기해요 내 게으름을 탓하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 핑계대면서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를 받았으면요 그걸 가지고 뭔가 살리는 작품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히 하고 봉사를 하며 그리스오에 몸을 세운다 우리는 이제 이 성도들 구원 받은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고 그리스오에 몸을 세우려고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신 이유입니다 이 길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론입니다 만물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크로스비 앤슬리번 무디처럼 한 명이 길을 찾아버리며 모든 것이 살게 됩니다 크로스비 보세요 크로스 때문에 전 세계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한 명이 길을 찾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살잖아요 크로스비 알잖아요 사고로 소경이 되었잖아요 원망을 누군가를 할 만한데 그는 뭡니까? 찬송을 작시하고 그 가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래서 길에 대한 찬양을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미국의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조사 설문을 했는데 미국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게 아브라함 링컨인 줄 알았는데요 F.J 크로스비라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앤슬리번 한 명이 길을 찾았는데요 그게 앤슬리번입니다 이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을 키워냅니다 하나님이 보검 안에서 만물을 살려내는 길 그거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무지 보셔요 무지 보셔요 아홉 살 때 성령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진짜 미국 살리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마누를 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누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아닌 곳을 가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우리는 길이라면 되는 길 이런 걸 맞아 되는 길이란 말은 나쁜 말은 아닌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게 하나님은 없어요 무조건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가려고 한다면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걸 가려고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증거의 원리 하나님의 능력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의 길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랩런트는 랩런트에 준비해야 되고 어른은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살아오고 익숙하고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처음에는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느 날 이게 굳어져가지고 10년, 20년, 30년, 나이가 50, 60, 70대였으니까 이제는 어느 단계에 접어들었냐 디펜스하는 단계 내가 하는 게 맞다 내가 하는 게 맞다 내가 하는 게 맞다 내가 하는 게 맞다 그쪽으로 이미 각이 딱 잡혀있는 거예요 계속 그쪽으로 하니까 계속 뭔가는 될 듯하면서 뭔가 자꾸 엉켜 들어간단 말이에요 빨리 본질, 원리 하나님이 능력의 길 그걸 따라가고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의 길 본질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세계를 살리니까 안 그랬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까?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만유의 주인 되신 그분이 여신 그 길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약의 증거 하나님의 능력의 길 본질적인 길 이 또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를 세우는 본질적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또 평생에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을 수 있는 참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과 일과 의배 내 삶에 만유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제자가 되어서 예배의 길 예배 성공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길을 가지게 하옵소서 현장에서는 늘 생명운동을 할 수 있고 그 생명을 살리는 말섬운동의 망대를 세우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중직자로서의 직권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리고 세 가지 뜰에 깃발을 드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 계속 검토일 시대의 망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쓰인 밖에 하옵소서 우리의 업이 미래를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전 세계를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게 하시고 이 업의 축복을 가지고 비밀결사대 랩런트 메이커 홀리 메이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를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 살리고 2, 3, 7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늘 시간의 헌금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배와 직분을 놓고 전도 성계를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헌금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매일 사문을 통하여 나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전도 대상자를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경제의 헌금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11조를 개념의 본질을 잡고 또 건축, 랩런트, 전도, 성교 등 흑자에게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목적 헌금 붙잡고 평생 그 목적대로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송명몬 집사님을 빌어낸 모든 한우들 격렬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여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셔서 근원적인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병마가 완전히 뿌리채 뽑히게 하옵소서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사업의 문들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만앙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소의 은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약의 증거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을 따라가고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벽을 지키는 또 새벽을 밝히는 우리 모든 기도의 파수꾼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